작곡가의 이름은 인동남 선생님이시고 그분의 곡을 두 곡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. 부를 사람은 유기용이라고 하는 바로 제가 부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부를 사람은 유기용이라고 합니다. 부를 사람은 유기용이라고 합니다. 부를 사람은 유기용이라고 합니다. 내 변화를 훔쳐가기만 사랑했어 사랑했어요 수원의 내 부터님 영원히 기적서를 열어자 수원의 날 인식의 기차 떠나가고 바람 견뎌가 눈에서 심지어 떠나가고 눈물에 치는 이 마음은 누군가 아닌 사랑은 이 가슴과 가슴과 은혜 전하는 야속 아닌가 사랑했어 사랑했어요 전하는 야속은 이 가슴과 은혜 기적 소리 말아지는데 사랑했어 사랑했어요 전하는 야속은 이 가슴과 은혜 기적 소리 말아지는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가슴과 은혜 이 가슴과 은혜 그 어떻게 돼요? 결국은 이 가슴과 은혜